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 억제 정책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규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을 예정하고 있었던 중도금 대출의 그런 미발생이라든가 또는 이사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월세, 전세를 통해서 매매까지 가는 단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버리니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비의 상향에 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오늘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 해년마다 가계대출 총량에 따라서 연말, 하반기에는 대출의 규모가 사실상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의 억제를 위해서 대출이 더욱더 타이트하게 막히다 보니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월세로 내몰림되는 현상들 그리고 좋은 대출의 그런 상품들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벽까지 줄 서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었고요.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같이 함께 피해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9월달 가계대출의 총량 오히려 6조원 정도가 늘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고 대출이 반사이익을 통해서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대출 나올 수 있을 때 빨리 대출을 발생시켜야겠다라는 반사이익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실수요자들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선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세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 규제는 조금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8일날 이제 은행 정상화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완화 같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하는 거에서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차주별 대출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의 대출 심사 요건들은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대출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27일부터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거나 또는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변동 어떻게 될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 대출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 그 이야기는 내가 대출을 사실상 전세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잔금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추가적인 대출은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금 여력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판단하에 대출 추가 대출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 하시면은 대출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대출적인 부분 총 보증금액의 약 80% 정도까지 대출 금액 전세자금 대출은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는 계약 갱신 시에 전세 대출의 한도가 증액분에 대한 요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금액의 비율이 아닌 증액분 추가돼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비용으로 전세 대출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발생이 됐었던 DSR 같은 경우에도 입법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국가엄에서 발표가 됐듯이 진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DSR의 걱정 소득 수준에 대한 대출의 규모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차주별 이런 신사들을 통해서 선별적인 또는 이제 대출의 규모가 조금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시거나 또는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모 확실히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이 끼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 억제 정책이 같이 함께 이 기조가 꾸준하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가 억제될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더불어서 대출의 총량 규제가 금리의 상향적인 부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겠습니다.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금리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는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자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조금 완화는 해줬어도 그래도 규제는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같이 함께 규제가 되면서 서민고통의 그런 증가들이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서민고통의 그런 증가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를 못 가거나 또는 집을 못 사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 주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같은 임대의 시장 전세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세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매매 가격에도 큰 상승분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출 규제는 한 번 더 부동산 시장에 큰 파급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적인 변동뿐만이 아니라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대출의 규제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자들 공급 축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 억제뿐만이 아니라 공급의 위축 축소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전반적인 부동산의 시장에 있어서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좀 전에도 제가 9월달 지금 현재 가계부채 총량 어떻게 된가 6조 원 이상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민들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금의 유동성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금을 더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동산의 주거비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주거의 양극화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잘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야 이런 부동산의 시장에 있어서의 올바른 투자, 올바른 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